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걔 누구인가 가까이 와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옳시고 좋다 좋다 겁없이 방귀를 거니는 나그네 내 말 좀 들어보오 나뭇잎 동동띵 물 한잔 마시며 잠시 실러 가오 나무아미탑을 실러 님이 보아사 나무아미탑은 실러 님이 나는 포르헤로 스물하나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엇대다가 목숨을 잃었소만 이대로는 달상하여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그래 나와 함께 어깨춤을 헝신 허덩신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이 밤 산지 내 이빨 아래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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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사이에는 우신 님이 연못 바닥에는 수살기계 벽꽃 너머에는 불사 조각 나그네리에는 도깨비가 독요하다 휘용청 만어리로 새 얼쑤! 수근대는 영산의 호랑이님 행차하옵신도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그래 어디 한번 어깨춤을 동시어동시 하찮은 해놈체 주를 보다구나 이곳이 너의 무덤이로도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우리 모두 함께 어깨춤을 동시어동시 눈이 뜨면 사라질 공도여 이 밤 산군의 길 위에서 너를 배려하게 놀아 정신이 쫓아 정신이 쫓아 딱 카충 와아 유주파 감사합니다.